저 이거 한번 끌어볼까요? 우리 둘이 300은 끌 수 있지 않을까? 우리 둘이? 그만 그만 야 이거 어떡해? 형님 빨리 형님이 필요해 뭐해? 이상한 거 하고 있어? 우리가 살짝 움직였어 살짝 300kg? 300kg 이거 맨손으로 못 하겠네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셋은 솔직히 할 수 있다 이게 모래 맞아 근데 형님이 앞에 하고 모래가 아닌 것 같다 형님이 맨 앞에 하고 내가 두 번째 누님이 세 번째 하아 앞에 오케이 한 번 진짜 끈다는 생각으로 오케이 진짜 하나 아이 되겠다 이거 충분하다 야 이거 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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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기까지 누워 갔다 올 거야 저기까지 누워 갔다 올 거야 그래 우리가 해야지 됐다 안 돼 확실히 성민 형님이 힘이 세네 뭐야 한 명 차이가 이렇게 크다 우리 둘이 할 때 약간 미미하게 움직여야 돼 근데 여기는 진짜 힘들겠다 엉덩이 이거 진짜 힘들겠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400kg 어떻게 할 거야 아 근데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이거 중도 폭이 나오는 거 아니야? 맞아 맞아 근데 심지어 줄을 저기서 당겨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안간힘을 주면서 하고 있어 형님 왔으니까 400kg 도자 여기서 해봐 여기서 300kg 해보자 솔직히 FM으로 여기서 한 번 해보자 생각보다 가능하다 300kg? 어 성민이랑 같이 하니까 400kg 해보자고 하면 내 눈에서 400kg 근데 우리는 400kg 정도 해야 돼 왜냐면 우리 윤코치님이 있으니까 400kg까지 한 번 해보자 근데 여기서 진짜 어떻게 하냐 이거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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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려 reflected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찐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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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 ket zwischendead 사과 call 다시 cree찐찐찐어서찐 hacks 야 도 알아들 economies 하나 셋 여 진행 요리는 처음부터 자자자자자자 잠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이렇게 웅심이 하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웅심이 하냐고 자자자자 와 진짜 무거워 저 내려가 멈추면 되긴 된다 다섯 명이면 되겠다 되는데 이거는 모으면 내려가 심지어 우리 맨손이었어 심지어 수고했어 다섯 명이면 될 것 같은데? 대학 재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